봉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감이 대통령 되겠다는 건 욕심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하겠다는 건 욕심이 아닌데 이번 생에 할 그게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욕심인 거죠. 사심이 된다는 거죠. 사실. 내 것이 아닌데 욕심내니까 사심. 사실 다 욕심은 욕심인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할 만한 사람이 하겠다는 건 그건 될 일이니까요. 강호동 씨가 자꾸 천하장사 돼야지 시각화하고 여무하고 실제 그랬대잖아요. 항상 선명하게 그림을 그렸대요. 자기가 천하장사 되는 거. 그럼 되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그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과보가 오겠죠. 천하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과보가. 과보는 오겠죠. 하늘이. 자꾸 실을 뿌리니까 뭔 열매는 주겠죠. 거둬지는 건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함부로 비약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자꾸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씨를 뿌려도 이렇게 막 원하기만 했지 제대로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천하장사가 될 시각화를 하려면 시각화만 해서는 안 되죠. 근력운동, 씨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익히고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고 그건 하기 싫고 앉아서 시각화만 하는 거죠. 믿음은 이루어진다더라.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건 핫발이라더라.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상수, 고급 기술이라더라. 이렇게 책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크릿 뉴스는. 요즘 누가 노력해서 얻어요. 그냥 믿어서 상상해서 얻지. 그러면 그만큼 생각했으면 생각한 것만큼 과보는 있지 않을까요? 그 과보는 있겠죠. 그 과보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애기듯이 지어놓은 복이 있고 운이 있는데 내가 자꾸 원하면 그거는 내가 내 복 받아 먹은 거고 이런 상황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복 지어서 그냥 복 받는 상황. 이쪽은 복이 없어서 못 받는 상황. 이 중간에요. 복은 있는데 이거 이게 좀 될 일은 아닌데 자꾸 기도빨로 기도해서 마일리지 써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죠. 보통 이 경우를 바라고 많이 하실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전혀 해놓은 복, 뭔가 뭘 지어놓은 것 같지는 않은 그 방면으로 업을 지어놓은 것 같지는 않은 내 복을. 내가 다른 그동안 지어놓은 복을 좀 써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하는. 누가 아프다 막 이러면 기도빨로 어떻게 좀 고쳤으면 누가 시험을 본다. 기도빨로 좀 합격을 했으면 내 복 좀 써가지고. 이건 마일리지 쓰겠다는 거죠. 포인트. 누적된 거 좀 쓰겠다는.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그건 이게 좀 각본 수정 이야기인데 각본이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해당 상품은 마일리지 못 씁니다. 그럼 못 써야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왜 이건 안 돼? 이러는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게 이 안에서 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각본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사실은. 아주 뭐 게시를 하늘이 막 주지 않는 한. 하늘이 막 그냥 구체적으로. 너 이번에 원래 안 될 운이었는데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너와 지어는 복이 있어서 해주는 거야. 감사히 여겨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알지. 그게 아니면요. 원래 내가 될 일이라 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애고 입장에서 납득시켜 보려고 이렇게 제가 한 세 가지 얘기를 드린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바라지 말아야 할 건 좀 바라지 말고. 그래도 너무 간절하게 욕심이 나는 거는 기도 해보시고. 그쵸. 혹시 모르니까. 마일리지가 갑자기 기대도 안 하고 긁었는데. 탁. 막 예약이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아직 마일리지가 남아 있었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육남회를 써보자. 그리고 조건이 이거요. 아까 제가 남한테 자명함 말하고 상대방이 자명함을 수용하자고 하듯이 두 가지 면을 항상 같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모순성일 수 있지만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보되 결과가 실망스럽더라도 수용하자는 양측면을 다 봐야 돼요. 공부 잘하면. 그쵸. 공부 잘하면 최선을 다하면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온다더라. 이것만 너무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하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줄 수 있다. 그거를 항상 수용해.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딱 안 좋게 돌아가더라도. 아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본이 있으면요. 각본이 있으면 각본이 있고요. 그 각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메소드 연기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애드립도 해보고 메소드 연기도 해보고. 각본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걸 배우들은 실제로 표현해 내잖아요. 감독이나 작가도 감탄하게. 그러니까 각본이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세상을 보는 게 더 자명해서 각본론을 제가 주장합니다만 각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메소드 연기. 우리가 얼마나 깨워서 육남매 육바람일을 써서 연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각본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걸 애드립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 각본을 더 멋지게 살려내고. 또 각본의 틈새에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각본을 넘어선 어떤 뭔가를 하는 게 애드립 있잖아요. 각본을 넘어선 더 육바람일의 결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멋진 우리가 업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이 측면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본, 메소드 연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각본이 실제로 수정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생 각본이 수정이 아니고요. 이번 생 각본이 계속 조금씩 수정돼 가겠죠. 그래서 우주는 항상 각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요. 우주는 항상 각본을 갖고 있는데 계속 수정돼 가겠죠. 우리가 얼마나 연기에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지나간 얘기인데 한번 각본론 다시 생각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잖아요. 지나간 거는 각본으로 알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미 일어난 일은요. 원래 각본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다만 내가 더 메소드 연기를 잘해가지고 각본의 수정을 끌어낸다거나 그 같은 각본도 더 멋지게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것 뿐이지 지나간 일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요. 이미 일어난 일은 각본대로는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존 각본대로는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지나간 일은요. 각본에 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기존 각본이건 간에. 각본에 있던 일이 일어났다. 다만 아쉬운 거는 내가 그때 더 깨워서 메소드 연기 못 한 거. 애들이 못 날린 걸 아쉬워하셔야지.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는 딱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 각본에는 있던 일이다. 다만 내가 그걸 좀 더 못 살린 건 아쉽다. 이래야 좀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에고의 자책이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요. 다 망친 것 같거든요. 왜 우린 각본을 모르니까. 한 번 의심이 들면 다 망친 것 같지. 내가 모든 걸 맞춰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가 돼요. 그 끝은. 그런 후회의 끝은요. 왜 하필 내가 태어나서 모두를 망쳤을까. 그러니까 각본에는 있었다. 이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다. 내가 다 망쳤다는 건요. 본인을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망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각본대로 했는데 내 양껏 연기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한 자책이죠. 내가 뭔가 내 양껏 못 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각본론이 있고 자유지가 있네 없네 말 많지만 자유지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요. 아무리 각본이라고 해도 항상 모순으로 보고 상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무리 각본이라고 해도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양껏 못 하면 후회가 옵니다. 아무리 각본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못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거든요. 그때 좀 더 최소한 다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자유우지는 당연히 있어요. 같이 공존하면서 모순적이지만 같이 굴러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최선 다 안 하시면요. 후회가 막급이고 최선을 다 하셨으면 일이 잘못됐더라도 후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난 최선 다 했거든요. 더 어떻게 잘해. 더 어떻게 잘해라는 마음이 들게 사시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자유우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노력할 뿐이지. 오히려 메소드 연기를 더 잘하라고 말씀드려야지. 모든 게 운명입니다. 힘 빼세요. 힌두교는 진짜 그래요. 힌두교는 모든 건 운명이니까 너가 노력할 건 없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기존 각본대로 그냥 탁 흘러가게 돼 있어. 내가 할 자유우지는 없어. 이렇게 쉽게 단념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시간에 우리 참나나 만나자. 참나 만나서 해탈하려고 나온 발상이. 근데 참나 만나서 해탈하겠다는 것도 각본 수정이거든요. 사실은. 그쪽도 결국은요. 각본 수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 각성 외에 다른데 시선을 못 돌리게 하려고 막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외에 육남매 출동이라는 더 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유우지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요. 어차피 우리는 각본이 있는지 수정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내가 후회할 게 적게 여한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는 게 사실은 실전 팁일 뿐이에요. 각본과 자유의 의지의 모순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항상 육바람일이란 이데아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이데아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자. 살아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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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